음... 음.. 흑흑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아삭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좋은 저녁으로chet adjusted 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более 저는 오늘.. ерг 파이 파이 훈련 spicing 너는 나한테 맵고있다 내가 마 prerequisite 왜 자꾸 마실까 아니 왜 자꾸 마실까 난 짠 그래서 내가 잘 서서 나는 죽을때나 나는 뱀뱀뱀뱀뱀 나는 뱀다 나는 뱀다 나는 뱀다 나는 뱀다 바삭바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테 흔들려고 너무 맛있다. 골고루ER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뱃살이 너무 맛있어 내 뱃살이 더 맛있어 아... 고소한 고춧가루 아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오이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영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제 지목사에 참여해주세요! 그리고 또 제 지지위를 올려주신다면 올려주신다면 항상 저희 마는 이TCOOK도 그리고 제 지목사에 참여해주신이 있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